안녕하세요. 오늘은 Get on the Flower again 40카운트 투월, 인프로버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가 한 번 있어요. 스텝 해볼게요. 섹션 1, 보탑보고,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백 보탑보고, 오른발,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빗사이드, 락백, 리커버, 빗사이드, 락백, 리커버, 왼쪽 4분에 1턴하면서 휘스크, 사이드, 비하인드 크로스, 리커버, 사이드, 비하인드 크로스,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보드만보, 오른발, 보드라, 리커버, 빗사이드, 왼쪽 4분에 1턴하면서 포드 셔프, 스텝, 볼, 스텝, 오른쪽 4분에 1턴하면서 포드 만보, 보드라, 리커버, 투게더, 왼쪽 4분에 1턴하면서 포드 셔프,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보드만보, 오른발, 보드라, 리커버, 빗, 위치, 포스터 스텝, 빗, 투게더, 보드 스텝, 사이드 만보, 사이드 락, 리커버, 투게더,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모디파이, V 스텝,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폴드, 백, 투게더, 폴드, 세일러 스텝 2번,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카운트, 아, 1, 2, 아, 3, 4, 5, 아, 6, 7, 아, 8, 풀 카운트, 1, 아, 2, 3, 아, 4, 5, 아, 6, 7, 아, 8, 1, 아, 2, 3, 아, 4, 5, 아, 6, 7, 아, 8, 1, 아, 2, 3, 아, 4, 5, 아, 6, 7, 아,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는 4번째 월 32카운트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있어요 4번째 월 6시 방향에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5, 6, 7, 8 Thank you, Pat Sin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